결국 주소를 못 찾았어. 그래서 그냥 다음 캐스팅을 가려고. 아까 전에 사진 찍고 나서 이제 워킹한다고 들어가서 딱 도착하니까 여자가 저한테 뷰리뽀! 나한테 그렇게 뷰리뽀이라고 나영화를 써준다니. 기분 좋아졌어. 캐스팅 완결자. 피팅하고 왔어, 피팅하고 왔어. 월... 근데 옷 존나 안 어울려. 그래서 디자이너 표정 살짝 안 좋았어, 나 지금. 오늘의 룩. 오늘의 OOTD. 버킹 해주세요.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이럴 거야, 브로. 이럴 거야, 브로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할아베지